두 번째 라운드 총로 개척 소총 사격입니다. 진짜 질 수가 없겠다. 아니요, 빨랐어. 그것도 우리를 잃을 수 없다. 영종이 조금 틀어진 것 같아서 참나게 틀어. 통합기동사격 7072 16초 앞서고 있습니다. 통합기동사격 마지막 라운드 세상 침투 저격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야용 대원 에펠 하강 제가 이 판을 뒤집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조준이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종 사격 끝! 박창규대원, 에펠 하강 들리시더라도 상에서 빨리 쏘면 된다. 창규 화이팅! 명중! 명중! 결승 1차전 통합기동사격은 7072 승리하였습니다. 유리한 조건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최종 결승 미션은 정상회담 요인구출 작전입니다. 저 살려주세요! 저희도 테러를 잘 할 수 있다. 사망! 오케이. 탑차로 가자. 가겠습니다. 시야 3층에 별들이 꽂아가라. 구기 트램이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속하게 문을 내면 작전을 채웠습니다.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서바이벌 강철부대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합기동사격의 치열한 접전 끝에 7072 총상 한 발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베니핏을 획득했고요. 이어서 대망의 결승전답게 아주 압도적인 스케일의 정상회담 요인구출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테러범 거점 기지에서 끝이 났는데 후비트랩이 발동을 해서 막 삐용삐용하고 테러범들 엄청 튀어나오고 기능고장 나오고 기능고장 그래서 딱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위기를 HID가 어떻게 극복할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아직 특수부대 용병 4인이 등장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교전 안 했습니다. 4대4 교전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보고 싶습니다. 강철부대 시즌3의 우승부대를 결정짓는 이제 마지막 대결입니다. 정상회담 요인구출 작전 계속해서 현장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작전도를 통해 지하 3층에 갇혀있는 요인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무사히 고쳐라. 지하 3층에는 테러범들의 거점 기지가 있으며 방벽과 후비트랩이 설치돼 있다. 후비트랩 작동 시 테러범에게 위치가 노출됐다. 소원 이곳은 테러 조직이 고용한 특수부대 용병 4인이 지키고 있다. 세죠. 세요 세요. 김민준 오상영 박조현 윤종진 오 세다. 거점기 이내 테러범과 용병 집단 전원을 사살한 뒤 여인을 무사히 구출하고 결승점으로 태출하라. 이게 본 미션이야. 이게 본 미션이야. 네. 오. 오. 총정 주식. 아 왜 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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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고장 기능 고장 박지윤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윤님 위기에요 기능 고장까지 하필 기능 고장 기능 고장 기능 고장 고 어흥 보드 나왔습니다 클리어 대기해 대기해 봐 지금 소리 들리잖아 요인의 소리 들리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숨어있어 숨어있어 아 숨어있어 안에 또 누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박지윤이 먼저 들어갑니다 조준하고 있어요 지금 이동규가 테레몬을 제압했습니다 이동규가 테레몬을 제압했습니다 기능 고칠 조심 앞에 조심 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몰려들 수 있거든요 혹시 모레 테레몬의 데뷔를 하기 위해서 사주 경기를 좀 철저히 했습니다 아 이게 시간 제한이 없는 만큼 굉장히 지금 다들 신중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들려 어 뒤에만 더 시켜 여기 철문 같이 문 이것도 열어야 돼? 부식으로 들어가야 돼 네 자 내가 칠게 쫙 브리칭이죠 브리칭 네 간다 우와 또 있어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 2명이나? 간다 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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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있었고 테러범들이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다? 에잉? 천천히 어? 이걸 넘어가야 돼? 3m의 철제 방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3m 우와 맵이 너무 넓어요 사기 맵이야 내가 여기서 쭈고 있을게 근데 철조망 장애물 구간을 극복을 할 때는 완전히 노출에 무방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변 경계를 확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넘는 사람을 엄호해줘야 되겠죠 와 그래 이거 냈다 넘다가 갑자기 우르르 오면 붙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다 보입니까? 어 보여 보여 가자 조심 앞에 조심 정규 간 뒤에 떼 써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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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발? 대기 왜요? 잠시 잠시 증ken 지윤아 대기. 잠시 잠시. 지윤아 대기. 도착됐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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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사격할 수 있는 각도가 한정적이었고 철조망도 있고 그 너머에 은원패무 깡통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진짜 불리한 상황이구나. 아 저 쉽게 넘어가기 힘들겠다. 총상 입을 수 있으니까. 패럭 몸이 완전 유리합니다 지금. 이쪽은 은폐 은폐가 되는데 우리 HID 쪽은 은폐 은폐가 힘들어서. 저걸 쐈어? 정확하게 조준상에 가죠.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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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 때도 안전이 확보된 기둥을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지윤아 넘어가서 먼저 은폐을 확보해줘. 우릉아 오른쪽을 상장합니다. 가겠습니다. 어! 승훈아 옆으로 붙는다. 스태프 양 선배님 좌측 우측. 다른 것 같습니다. 쉬운 행. 차분하게 진행하네요. 용병이다!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타치기야! 야, 타치기야! 어머, 어머! 와, 효과했어! 효과했어! 야, 타치기야! 오상희 형! 김민준! 윤종진! 박소연! 사대사 교전! 용병 네 명이 진짜 작정하고 우리를 벌집으로 만들려고 보겠구나. 최대한 신중히 가보자. 이야... 아, 드럭꼭! 드럭꼭! 하체구체! 와... 와, 진짜 리얼로 한다. 야, 너무 세다. 하하! 하하! 오... 드럭꼭이 두 명! 우와! 양현승님, 좌측! 좌측, 좌측, 좌우측! 이야, 그야말로 포스 대 포스 대 결! 우와, 뭐야, 뭐야! 와! 아니 엎드려서 쓰는 건 반칙 아니야? 아니! 와 라이트도 쏴 때려가지고 저희를 쪼고 있는 그 플래시를 보고서 우리를 맞추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려냈습니다 아 라이트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진짜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몸을 확실히 숨길 줄 알고? 사격을 하는 자세도 그렇고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너무 센데? 주관쿨! 오른쪽 벽에 하나! 동규야! 그쪽에서 잡아줘야 돼? 네 기동 사격한다 전진해서 통상을 입히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망 사망 오! 잡았어! 박두현! 박두현 죽었어요 박두현 제거 사망 용병 3명 남았습니다 앞으로 나간다 네 확인 박두현 김민준 전진 총상을 입히려고 박두현 김민준 전진 김민준 전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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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준 잡았습니다 박두현 사망 사망 정신 사망 를 사랑 내가 죽어도 총상을 많이 입혀야 되니까 클리어! 전원소탕 가겠습니다 동규야, 이쪽 먼저 클리어하자 되게 조심스럽다 경계가 엄청 좋네요 좌측에 드럼톡 있으니까 드럼톡 이용하자 총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경계를 철저히 한 후에 넘어갔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지? 진짜 침착하다 그쪽 클리어 좀 해봐 클리어, 여기 없어 경계해봐 이거 문부터 가자 문부터 가자 자, 여기가 두 번째 거점입니다 거점 기지 안에는 테러본 보스가 있어요 문제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아, 부상을 당한 요인이 있네요 오, 그렇네 어, 그럼 업고 가야 되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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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되기 자, 이쪽에서 짜야 돼 야 이거는 각이 안 나오는데 야 옆에 서있어 잠깐 대기 잠깐 대기 부기 틀어 한 번 인질 있어 인질 확인 인질 있어 인질 확인 하나 둘 셋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하나 둘 셋 박지윤 박지윤 안에 있어 박지윤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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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은 것 같아 오 뭐야 뭐야 클리어 클리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볼게 어 뭐야 나 굽이 트랩 있었어? 어? 굽이 트랩인가? 야 방 들어가 방 들어가 아 또 폭파요? 아 또 폭파요? 아 또 폭파요? 아니 타일버태가 아니라며 건물이 폭파되기 전 부상당한 요인을 구출하여 결승점으로 태출한다 재활시간 내에 태출하지 못할 시 60초나 총상 환발해 페달기가 제공된다 와 그럼 최소 한두 명은 총을 쏘기 힘들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반복한다 이 건물은 5분 후 폭파된다 건물이 폭파되기 전 부상당한 요인을 구출하여 결승점으로 퇴출하라 아 그렇게 있구나 와 그러면 두 명이 두 명만 교전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 덤이면 좀 막 들고 오지가 살이 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람이라 어휴 뭐라 어휴 오르막까지 제한시간 내에 태출하지 못할 시 60초당 총상 한 발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60초당 총상 한 발 아 어떡해 자 5분 안에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 거네요 5분은 너무 짧다 5분 진짜 짧은 시간 아니야 페이싱 아이고 자 여기부터는 타임어택입니다 5분 뒤로 앉으시고 총 조심하고 총 자 원통 기둥들 기준으로 원통까지 오라고 할 테니까 원통 뒤에 숨으라고 바로 와서 네 이제 제가 상황 판단을 하면서 경계를 지윤이랑 함께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 체력이 좋은 야영이가 동규가 들 것을 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어떡해 아 아 아 저기 또 숨어있을 줄 모르니까 빨리도 못 가고 와 어 또 있어 자 기둥 뒤에 두 명 자 기둥 뒤에 두 명 두 명이 아니야 두 명이 아니야 네 명 네 명 네 명 잘 안 보여요 또 어두워서 와 야 지금 둘이 넷을 상대해야 되는데 아 이거 쉽지 않다 기둥 하나씩 맞죠 기둥 하나씩 자 서쪽으로 갈게 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망 어 한 명 한 명 다운 사망 사망 클리어 기둥 뒤에 클리어 아 근데 두 명 더 있잖아 두 명이야 두 명 더 있어 두 명 더 있어 자 기둥 뒤에 두 명 важно 제품 그 명 다운 스티 тип 스트리어 기둥 뒤에 클리어 역시 우리 강신 다 다운시겠어요 여기까지 진행해 좀만 빠르게! 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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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자, 이렇게 읽자 가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폭파되면 다 죽는 건데 왜 시간이 없어? 요인도 데리고 가야 되지 탈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전 시간이 너무나 체감선 길게 느껴져서 빨리 가야 돼 라고 경각심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한 2분 지났을 겁니다 벌써 2분 지났어 거의 체감선 3분이야 그럼 2분밖에 안 남은 거야, 사실상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없어, 클리어 해 나가야 돼, 지금 시간 너무 없어 시간, 시간, 시간이 많이 쓴다 경계, 우리 표기 붙자, 왼쪽에 오, 또 있어 공고, 도착 공고 ni 물이 공고, 정확하게 공고, 로시 마이 공고, 로시 공고, 로시 금고, 로시 히어링 플립 가야 돼, 로시 다음은 유전 마이 공고, 로시 ulations 샷, 컷, 로시 소모로 복 조용 총장을 맞을 것인지 시간을 오버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네 이동 저희 한 4분 됐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출발 빨리 가야 돼 폐전반 폐전반 체감상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 열대 해! 반대쪽이 조심 경계 조심 경계야 경계! 너무 천천히 열려 너무 천천히 진짜 너무 불리해 멋있다 둘 다 엎드리는 거 멋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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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야 탄탄탄탄 앞에 가운데 자 왼쪽 조심해 거의 다 나왔죠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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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우송 우송 해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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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빠져 앞에 옆에 옆에 들어줄 아 너무 안심하면 안 돼 너무 심하면 안 돼 또 내렸어요 탑차에서 야 이거 너무한다 진짜 우송 우송 해 그건 무조건 맞았다 여기서가 완전 맞았겠다 자 우송 우송 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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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옆에 옆에 들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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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리어! 포송 완료!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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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 바로 와! 와 어렵다 어려운데 자 도착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들어왔을까요? 5분밖에 안 들였는데 야 이거 시간 너무 궁금하다 진짜 어렵다 새 감상 너무 길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마지막 미션인 만큼 저희끼리의 호흡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인원 후송을 할 때 시간이 조금 오버됐을 수도 있겠다 자 1차 이대! 화이팅! 끝났다 야 이 작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제가 봐도 테러 범죄가 거의 한 100명은 됐는데 속수부대 요원이지만 4명을 보낸다? 거의 사지로 모인 정도의 힘든 미션이었어요 아무래도 HID가 육군 첩보부대라서 그런지 전대원 모두 은폐, 은폐 실력이 정말 뛰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총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지막은 추가 미션이 타임어택이었잖아요 요인 후송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아무래도 신중하게 HID가 사격을 하다 보니까 독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승부처는 아무래도 특수부대 용병들 갑자기 차 밑으로 들어가서 후레쉬를 이게 각종하고 총상 입히겠다 끝까지 한 발이라도 더 맞추고 죽으려고 특수부대 용병들도 잘해서 전술을 구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본인들만의 전술이 나온 거죠 총상의 개수도 중요하고 5분 내에 탈출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제 정상회담 요인 구출작전 7107의 미션이 시작됩니다 7107은 결승 1차전을 통해서 총상 한 발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사전 베네핏을 지금 획득한 상황이고요 7107하면 대퇴로, 대퇴로하면 7107 아닙니다 지난번에 연합작전 할 때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7107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본, 교본을 볼 것 같아요 쿵 잠시락 115강 홍범석 대원 Creation 남은 힘 다 써서 저희가 무조건 이길 겁니다. 707이 왜 707인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대테러 미션에서 실력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707이 주 임무가 인질 구출 작전이기 때문에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서 707이 우승을 거머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707이의 우승 깃발을 손에 넣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자 헬기 타고 이동합니다. 너무 멋있게 탄다. 사주 경계까지. 진짜 멋있다. 잠시만요. 우리 첫보 영화 같아. 진짜요. 영화 같아. 와아. 헉! 어. 어우. 자, 택배 차량으로 위장해서 탑차가 지금 일단은 정문 쪽으로 가고 있죠. 다 간다 보다. 아, 테러범들은 이 안에 지금 본인들의 친구들이 타고 있는 줄 알죠. 열린다! 열린다! 아, 밖에서 여운 소리 들리니까. 우와, 긴장, 긴장. 사막. 와, 진짜 멋있다. 바로 쏴버렸어요, 우와. 우와. 오, 진짜 빠르십다. 표준 시작이야. 오, 쟤 바로 숨는다, 쟤. 잠깐만, 잠깐만. 사막, 사막. 오, 진짜 빠르십다, 홍범석 배우님. 엄마 감명. 비중 대회 봤어?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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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사막. 침착하게 진행한다. 우와. 열쇠 찾아. 야, 컨설러, 컨설러, 컨설러. 컨설러 확인. 자, 리모콘으로 이제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3번 게이트. 마스터, 여기 707. 707 진입 포인트 도착. 여기는 마스터. 게이트 3 개방 시. 폭탄 조끼가 활성화된다. 20분 안에 해체를 해야지 요인이 무사할 수 있고요. 아, 소득해요. 은폐, 은폐하고 있죠.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이죠, 시간이. 3번 게이트가 오픈 데미지 시작입니다. 707 작전 개시. 자, 눌렀어요. 자, 게이트 올라갑니다. 폭탄 조끼 20분은 카운트 됩니다. 지금 오해 왔는데 총구를 들어올리는 게 신호입니다. 진입하자는. 이게 지금 들어올리는 게. 가자는 뜻이에요? 네. 이야, 너무 궁금하다. 진입합니다. 2포인트. 처음에 이제 3번 게이트가 열리고 나서 2포인트로 2명씩 전진을 했고. 메인 엔트리 지점까지 이제 조금 빠르게 기동을 하였습니다. 우와, 몇 명이야 벌써. 야, 심지어 입구를 조준하고 있어요. 여기 발 앞에 있다, 메모. 가운드 거 진짜. 여기 여기 발 앞에 있다. 그냥 간다. 준비. 간다. 오,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전방차고 4명! 전방차고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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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많아요. 우측, 우측 탁상 뒤에. 우측 탁상 뒤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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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욱이 잘 쏩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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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로드. 릴로드, 릴로드. 707 진짜 세는데요? 대테러의 707. 707 빠르네요. 없어 없어. 다 최고. 좌측 푸시. 시작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스트롱. 오. 전문용어 나옵니다. 스트롱홀. 동시에 횡으로 해서 전방을 커버해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 진짜 전문용어를 쓰시는구나. 홀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테러봄이 나타날지 몰랐었기 때문에 스트롱홀로 최대한 경계를 하였습니다. 군빵니다. 군빵이 형. 어? 어, 뭐야, 뭐야. 군빵이 형. 군빵이 형. 어, 벌써 테러봄 벌써. 오, 야, 벨달 사망입니다. 어떡해, 어떻게. 딸려주세요. 군빵이 형. 빈자리들을 알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자리를 잡는구나. 아 저렇게 양쪽에서. 교본이네요 진짜. 올라올. 두 명. 아이고 이거 투가 엄청 멀어지는데. 자 리프트가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는 요인이 정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테러범을 빨리 신속히 제압하고 유지를 구출해야겠다. 오 마이코. 기종사격. 활약하시는데. 오오 올라오! 올라오! 리로드! 안 돼, 안 돼! 이거 제대로 안 죽어! 보스가 은원패를 정말 잘하면서 도전을 해서 보스를 제압하는 데 조금 시간을 지체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숨어있다 좀 살려주세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과감해야 되겠습니다 빈틈이 없네 저 보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홍범석 탱고 제압! 탱고 제압! 저기서 나이스 나이스 옆에서 나이스 우와 우와, 높다, 높아 야, 이거 올라가는 것도 체력 만만치 않거든요 루아, 올라가 하지만 우리에게 야, 우리! 턱걸이! 턱걸이 챔피언이 있습니다 유석 전방 제대로 타네요 빠르게 외주를 타서 대전반길을 획득해서 요인을 내려야겠다 우와... 진짜 빠르다 빈틈이 곧 나온다 오, 바로 봤어요 곧 솜댕 손 바로 봤어요, 바로 봤어요 아, 박창규 당사심경이 진짜 좋다 사망 오! 진짜 몸에 남아 있는 거, 진짜 보여요. 눈은. 밧줄 너무 잘 타네요. 자, 배전함. 열쇠. 장기 이쪽! 열쇠 획득! 보정만. 여기 있다. 어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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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데려온다. 인지어, 인지어 어머이죠. 오, 침착해, 침착해. 한 번 더. 나 우측. 끝까지 경계를. 어머. 고맙습니다. 예쁘다. 인지어까지, 어머. 와, 든든하다, 진짜. 대박이다. 첫 번째 유인 도출. 가자. 이제 빠르게 이동해야죠. 탑차 안에 유인이 있습니다. 조심해요. 크게. 우울할 상황이 엄청 많으니까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어머, 역시 침착하게. 아, 경계. 어, 근데 잠시 조심. 예, 탑차 안에 요인도 있고. 테러범도 있고. 여기 순서에 있습니다. 여기도 총상 맞을 수 있나요? 바로 열면 안 돼. 조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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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제 쇳창살이 있어서 발로 차면서 분신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경고가 있습니다 아 제발 아 이게 잘 안 열렸단 말이야 오오오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오는데 오요한 대원이 쇳창살 개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버거워 보였습니다 아 이유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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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까? 안심하시오 아깐 대피하셨으면 됩니다 보노바 네 Romanian 리본 후 확인 해 8 5 63 찜범석 rick 이동 통로 상에 저 번호를 흘러야 합니다. 자, 스카이워크로 가야 합니다. 스카이워크에 있는 요인의 몸에 폭탄 조끼가 있어요. 15분도 안 남았어. 자, 이거를 20분 안에 해체해야 합니다. 자, 바로 바로 전개. 바로 전개. 바로 전개. 자기 구역만. 와, 멋있다, 이렇게. 자기 구역만. 저희 작전 구역이 엄청 넓었기 때문에 제가 뭉쳐서 이동하기보다는 많은 구역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펼쳐서 전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사다리 설치해야죠.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취미가 완전 좋아요. 킴워크 최고다. 바로 올라가자, 다 올라가자. 자, 올라가자. 고고고고고고. 거기다 가자. 뒤에, 뒤에, 뒤에. 야, 좌우로 다 보면서. 돼 있다, 사다리. 경계해야 돼, 경계해야 돼. 잘 걸어야 돼.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폭탄 해제죠. 2인만 이동 가능합니다. 자체, 자체 2명! 뒤를 안 보네요, 뒤를. 거기 의자, 의자. 자,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체, 자체 2명! 자체 2명! 자체 2명! 자체 2명! 어휴, 여기 맞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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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나왔네. 교차 교전해, 교차 교전. 다운이다, 다운이다. 올라가, 천천히. 와, 당황 안 하고 바로 나왔네. 구차 교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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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이야, 아까 오유환이 올라가다가 맞은 것 같아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기격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어머해, 유석이 어머해. 자기 올라가. 올라간다. 유아야, 어머니 좀. 오케이. 정신아. 정신아. 진짜 어떡해. 엄폐할 수 있는데 가자. 네. 저기로 둘 다 가자. 네. 저하고 유석 대우는 또 언제 테러범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은 엄폐 하면서 주변 어모를 했습니다. 하이도. 하아. 해치 좀. 아,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기 교전 있었다, 여기. 운대에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문 열 때 조심하고. 6, 3. 8, 6, 3. 운대하면 항상 있잖아요. 무조건 있어요. 아라. 맞다. 아, 맞다. 젤들어 맞았어 이거. 제발 맞았어. 아, 맞다. 아, 맞다. 제대로 맞았어, 이거. 제발 맞았어.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자 폭탄이 활성화되어 있는 스카이워크입니다. 에이! 에이! I'm over here! Help! 자 세 번째 요인이 지금 스카이워크에 폭탄 조끼를 입은 채 묶여 있습니다. 에이! 에이! I'm over here! 롤라우루스를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격을 했었습니다. 아 아까는 요인 옆에 있는 테러범은 밑에서 쏴졌는데 어 맞아요. 타요 그렇지. 롤라우루스 롤라우루스 밑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복무위만 집중하면서 해제 조 대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 밑에서 이게... 아 밑에서 쏴줘야 되는데 야 여기서 시간... 아 여기 다 고전했어요. 지금 저 테러범을 잡기가 어려워요. 돌격할 수도 없고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금... 시계가 많이 지체된 것 같긴 한데 다운! 다운! 오케이 다운! 어 맞았다! 시행 준비해! 시행 준비해! 오케이! 아 진입하기로 합니다. 자 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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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퍼지자는 거죠. 아 저거 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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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아 박창규 대원 진짜 현혁 대원 같아요. 하운드! 왜왜? 우와! 흰색! 잘하고! 컴다운 컴다운! 자 요인의 폭탄 조끼를 해제하고 컴다운 컴다운! 오케이! 아 해제했다. 추가 작전도를 이제 획득해야죠. 팔로워 봤어. 작전도 획득! 충천에 내려간다. 다치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코 자 이제 요인을 데리고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잭팟 코! 내려와 내려와 잭팟 자 마스터 여기 707 추가 작전도 획득 추가 미션 해달봐라 여기는 마스터 추가 미션을 사전한다. 추가 작전도를 통해 시하 3층에 갇혀있는 여인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무사히 고쳐가라. 시하 3층! 시하 3층에는 페로범들의 거점 기지가 있으며 앙벽과 고기 트랩이 설치돼 있다. 소굴이죠 소굴! 고기 트랩 작동 시 페로범에게 위치가 노출된다. 소원 이곳은 테러 조직이 고용한 특수부대 용병 4인이 지키고 있다. 용병도요? 거점 기지 내 테러범과 용병 집단 전원을 사살한 뒤 여인을 무사히 구출하고 결승점으로 해체하라. 오! 대박이다. 위쪽? 오케이. 바로 있을 수 있어. 자, 시하 3층입니다. 여기 진짜 무섭거든요. 네, 거점 1이 있고 거점 2가 있어요. 쉽지 않아. 굉장히 큰 시하 동굴인 줄 알았습니다. 어두웠고 테러범이 어디서 나올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긴장됐습니다. 아, 진짜 떨리겠다. 시하 넓혀. 멀리 봐줘. 아우, 침착해. 대형구 있다. 앞에, 앞에, 앞에. 있다, 있다. 앞에 기둥 뒤에. 네, 숨어. 앞에 기둥 뒤에. 오, 체크했어, 그래도. 사망. 다운. 잡았다. 룰아웃. 하얀스 교체해. 대기해, 흰찬이가. 하얀스 교체하고 넓힌다. 진행. 기둥 잘 활용하자, 기둥. 오케이. 급할 거 없어. 진행. 간다. 우와. 지하 3층을 내려가서 진입을 했을 때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 위층 못지않게 지하층도 또 많구나. 신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와, 맞아. 확실히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호흡이 너무 척척 맞는다. 네. 네. 아, 여기. 여기. 여기 부비트랩 있는데. 맞네요. 여기죠. 네. 부비트랩. 네, 부비트랩. 어떻게 할까요? 부비트랩. 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거점기지에 요인이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 어떡해. 요한 가야 돼. 오케이. 내가 갈게. 첫 번째 격실에서 인질은 있었고 인질의 생명이 작전팀의 생존보다 더 높게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기출입에 걸리더라도 신속하게 요인을 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인질의 안전이 무선이다.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생각이네요. 오,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야, 이거 뒤에, 뒤를 봐야 돼. 뒤에, 뒤에, 뒤에 체크해 줘야 돼. 아, 안 돼. 안 돼. 뒤에, 뒤에. 화재 언니. 우, desert. 장연이 나올 걸 알고 있었나 봐. 자기가 완료. 야, 움직이면서도 진짜 잘 쓰네요. 굉장히 빨리 제압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에 있는 테러범 안 좋아! 오, 전면에서! 오, 전면에서! 오케이 굴비 트랩이 울리고 나서 테러범이 몰려왔고 테러범이 신속하게 제압하는 게 저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들어간다 가자 조심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더 있어 승리 승리 어, 여기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 오케이 어, 여기 옆에 조심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안 돼 오케이 오, 괜찮나? 바로 제압했네요 컴다운, 컴다운 컴다운, 컴다운 헤모 헤모 헤모, 확보 오, 바로 챙기네 헤모, 확보 오, 엄청 깔끔하다 킥, 확보 오요한 대호님이 진짜 꼼꼼한 것 같아요 확실히 중대장님이기 때문에 열쇠 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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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다음 대기 오케이 다시 나갑니다 정답 이거 유석이 브리칭이에요, 브리칭 브리칭 아, 브리칭 용어 많이 나오네요 조심해, 브리칭하고 나온다 아, 맞아 아, 여기서 이게 난관의 난관이거든요 열렸다 건방에 오, 바로 개정 오, 바로 개정 오, 바로 개정 오 오 건방 고 진입을 해서 보니 3미터 정도 되는 높이의 방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망에 엄폐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벽을 빠르게 넘고 엄폐물을 꼭 해야겠다 아, 여기 불안해 아, 여기 잘 넘어야 되는데요 야, 여기 이제 사고 구간이죠 넘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잖아요 대기, 대기 오른쪽부터 보자 확보하고 넘어가자 전방을 먼저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넘어가자 있어? 없어, 현재 없어 내가 먼저 넘어가? 대기, 대기 이쪽으로 넘어가죠 잡아야 돼 오 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쪽으로 넘어가죠 잡아야 돼 뒤에 보고 있어 내가 봐줄게 오유한 대원의 장현무 극복을 먼저 시작을 했고 뭔가 테르범이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어서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주변 엄호를 했습니다 아, 느낌이 있네요 서주 경계 또 있어요, 맞아요 둘 있어요 자, 둘이 있어요 아, 둘이 있어요 제발 조심 서로를 발견 못 했어 오 오, 기습 사격 오, 오유한 어떡해 크로스 나 그거 드럼통 뒤에 있다 드럼통 뒤에 이겼어, 이겼어 오우 어, 우유한 이겼어 우와 안 내려오고 그냥 쏘네요 와아 왜 왜 안 죽어? 전방! 전방! 오! 전방! 전방! 와 큰일 날 뻔했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오래 버틴다 저 테러범 잡았어 제압, 제압 와아 접었어 방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잘해줘서 다행히 작전 수행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드럼통 잡아줘 오케이 와, 호방 다 봐주네 넘어 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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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창규, 우측 아, 진짜 완벽하다 교본이네요, 진짜 야, 괜히 대테러보대, 대테러보대가 아니구나 오 와, 진짜 확실하다 자, 위치 잡습니다 전망 문 전망 문, 전망 문에 인질 있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용병 나오는 데야, 집중해야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알았지 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추가 작전을 봤을 때 용병하고 교전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제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님들한테 좀 더 여기선 집중하자 용경 언제 올지 모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작정도가 있어요 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뭐 와요? 큰 거 옵니다 여기서 작정하고 오거든요 자 뭐 온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우 우면서 막상에 있는 거 야 저 직위야! 엄청 가까이 있어요 지금 엄청 가까이 있어요 진짜 가까이 있는데? 플래시 아 시야 방해하면서 하차 하는구나 드롭 동기 2명 와 오오. 맞는 거 아니야? 무료 아니 너무 앞에 있어 아 이거 아 와아 안 보여 안 보여 용병들이 라이트를 켜서 사격을 하는 텍라이트 사격을 했어요 근데 그 텍라이트 사격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쉽게 하진 못해요 그런 사격을 하는 걸 보고 훈련 받은 용병들이 좀 더 집중해서 교전해야겠다 아 텍라이트 사격? 계속 켜고 있는 게 아니라 켰다가 표적을 확인하고 또 사격을 하고 섬광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니까요 완전히 보인다 아 맞는 거 아니야?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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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험팬들도 많은 상태에서 무태라는 것도 마주하게 돼서 상약 소비도 빨랐고 교전 중에 몸을 많이 숨기고 있다 보니까 쉽게 제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나림이 나간다 나 앞은 안간다 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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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준 잡았습니다. 3명 남았어요. 차라리 9명. 아 지금 뭐 바퀴 뒤에 숨어가지고 아니 스킬을 너무 쓰고 있어. 와 과감하네. 전방 기준으로 무대각에 원래 운명이 없었었는데 기둥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를 향해서 사격을 했을 때 조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러면 각도가 지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교전은 엄청 오래하네. 교전 진짜 오래한다. 쉽지 않죠. 자 오상현 기습. 구민아 잘 쳐. 잘 쳐. 잘 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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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가로. 사망. 굉장히 오래 교전했다. 사망. 다운. 올다운 올다운. 올다운 올다운. 은원패물에서 가장 최소한의 신장만 노출한 상태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예측도 어려웠었고 재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 대기 대기. 천천히 가자. 오케이 클리어. 이제 마지막 부상 당한 요인이었나요? 그렇죠. 저쪽. 저쪽부터. 저쪽부터. 더 붙어. 자 업무해줘. 상기 후방. 어머. 네. 열쇠 있어야 되는데. 문 너머에도 이제 테러범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돼요. 부상을 당한 마지막 요인이 있습니다. 아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서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연다 연다 이제 연다. 사이너 준비 됐다.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왜 안 돼. 언니. 바로. curso야. 이거 진짜고 생각하기가 봐요. 우와. 제 쿼고. 트리은 경계. 괜찮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진짜 훈련을 많이 했나 봐요. 전반경기, 전반경기. 자, 돌발 상황입니다. 바로 전반경계, 전반경계 하네. 전단 경계가 아니고. 여기는 마스터, 이 건물은 5분이 폭파된다 5분 이 건물은 5분이 폭파된다 건물이 폭파되기 전 도산에 남아 요인을 구출하여 결승점으로 태출하여 자, 여기부터는 타임어택입니다 자유시간 내에 태출하지 못할 시 60초당 총상 한 발 60초당 총상 한 발 둘이 릴로드하고 유석에 나와드려야겠다 지금부터는 또다시 타임어택이 돼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작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방과 후방, 좌우출 경계를 하는 것은 저와 박찬규 대원이 빠르게 기동을 하고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직전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5분이 테레범들을 다 제압하고 나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고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조금 서두르자, 거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좀 더 떨어져 그래서 거리를 모르니까 조금 서두르자 내가 끌할게, 한 명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한 명 저기 있다 여기 4명 있지 않았나요, 테레범들의? 이 시즌 2단계 오요한하고 박찬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 4명 있지 않았나요, 테레범들? 오요한하고 박찬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아, 쉽지 않다 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다운 좋다 두 명 더 있죠 대각선 대각선 이겨주네 홍본석 긴장 와 신속 기동 우와 진짜 빠르다 두 명 더 있어요 선배님 저 기둥계 기둥계 고고고고고 좀 더 빠른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느낌이 전체적으로 너무 무르르듯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시작 고고고고고 와 보이는 테러봄을 좀 빠르게 제압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기둥하는 과정에서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와 빨리 갈 수 있을 때 빨리빨리 가야 돼 오 초초 맞아 지금 2점 2점 오 3점 3점 2점 2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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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거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속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오 여기 여기 배전화 빨리 열어 배전화 빨리 열어 배전화 빨리 열어 배전화 빨리 열고 이리 와 이리 와 윤석열 열게 전방 경계 다 왔죠 바리케이트 앞에 있고 다 온 게 다 온 게 아니야 윤석열 지금 이리 와 네 전방 경계에서 오 그렇죠 먼저 보는 거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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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이야 원샷 원킬 하나 더 있어 전방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다운 우와 다운 허송 준비 야 윤석 윤석 가자 전방 어울려 전방 확보해 잡았다 잡았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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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어야 돼 실어야 돼 깃발 앞에 깃발 앞에 깃발은 미끼야 대기 대기 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잘 봐야 돼 자 앞에도 한번 봐줘 확보할게 에이 미 싫어 오오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잘 우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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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정보가 샛나 박찬기 어떻게 알았지 규모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차량이나 건물이나 출입문은 무조건 경계하게 돼 있고요 아 그러냐 차 두 대가 의심스럽잖아요 지금 아 오요환 네 이빨 뽑아 온다 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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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수아 온다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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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역시 리트로 무대는 다른가 봐요 이야 좀 다르네 진짜 총 오 아주 세 세 세 라 아 아 타 유인 호성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충분히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했던 것은 전방 포인트맨 역할을 많이 했던 오요한 대원이나 박창규 대원이 아마 총상은 좀 맞지 않았을까 5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여기는 와 대박이다 대단하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와 너무 멋있다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 종료됐습니다 707 역시 대테러 특수부대답게 아주 능숙하고 정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707 즉 관계자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707의 진가를 보여줬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07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이런 대테러 특수 임무일 텐데 정말 어제도 같이 훈련한 것처럼 호흡도 잘 맞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제압하고 마지막에 또 바로 또 이렇게 딱 경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몸에 좀 배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멋있었던 게 대형 이동할 때 상황에 맞게 스트롱 월? 스트롱 월! 우와 멋있어! 아 되게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우와 와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최강의 특수부대의 타이틀을 차지한 최종 우승부대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와 누가 됐을까? 약간 연예상 우승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707이의 우승 깃발을 손에 넣을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릴까? 이번에는 진짜로 양지에서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강찰부대 최종 우승은 결승 2차전 정상회담 여인 구출 작전의 총상 개수로 결정됩니다 와 결승 1차전 통합기동 사격에서 승리한 707은 총상 한 발을 우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예상이 안 된다 몇 발일까 총상이 몇 발 맞았을까? 707의 총상 개수는? 진짜 이게 상상이 안 돼 몇 발이에요? 몇 발 총! 9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 진짜 난 생각보다 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9발입니다 아 여기서도 맞았어요 10 discount 5배eezzers 5つ 5발 5발 7발 5발 5발 4발 5발 9발 7발 6발 아, 여기도 맞았구나. 아, 이때 맞았구나. 야, 서치기야! 두 분 중에 두 번 맞았죠? 두 명, 잘 춰! 잘 춰! 와, 진짜 쎘구나, 요병. 세 사람이나 맞았어요. 특수분의 요병. 오요한, 박찬규가 세 발씩, 이 후석 두 발, 홍범석 한 발. 베네피트를 적용한 707의 총상 개수는? 여덟 발입니다. 여덟 발, 하나 무효화 시켜주면서 여덟 발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했지만 조금 불안한 가문이 있었어요. 와... 같은 미션을 진행한 입장으로서 생각보다 적다. 갑자기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HID 입장에서는 총상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HID 총상 개수는? 이야... 이거 진짜... 총! 무조건 일곱 발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도 힘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HID도 힘들지 않았을까? 더 은밀하게 이동을 해서 총상을 좀 덜 맞지 않았을까? HID 총상 개수는? 일곱 발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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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발! 일곱 발입니다. 일곱 발은 투자, 총상 갱 marm3, 침착할 수 있어. 파트에 정신을 참가하면 어디서 맞은 거야? 야, 침착하게 부탁해.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 친히져! 저 친히져! 여기서 무조건 맞는 코스구나. 자 그럼 일곱 발인데 그럼 사실 한 발 차이인 거죠 어찌 보면 한 발 차이 하지만 아직 총상 페널티가 남아있습니다 타임어택 타임어택 알 수 없어요 한 발 차이에요 지금 5분 안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에서는 각 구역의 임무를 제한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60초당 총상 한 발의 페널티가 추가됩니다 병몰이 풍파니 비전 보상당한 요인을 분출하여 결승점으로 개출하여 이게 약간 좀 HID가 네 무섭어 먼저 HID의 총상 페널티를 발표하겠습니다 와우 HID의 총상 페널티는 자 5분 안에 나왔을까요? 5분 안에 나오면 우승 확정이죠 맞아요 과연 한 발입니다 한 발입니다 오 뭐야 한 발이면 늦었네? 그럼 지금 8개 8발 8발로 똑같아요 한 발입니다 HID의 최종 총상 개수는 8발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붙어야 되겠다 저 오른쪽에 확인됐으니까 아 여기서 60초가 됐구나 60초가 지난 거예요 60초가 지난 거예요 2분 지났어 거의 체감상 3분이야 거의 체감상 3분이야 어 시간 없어 아 5분 51 야 이거 형 9초만 더 지났으면 2발이야 2발이었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8발이 됐습니다 따라서 707의 총상 페널티가 한 발 이상이면 707이 패배하게 됩니다 야 그렇죠 707의 최종 총상 개수는 자 무조건 5분 안에 707은 들어왔어야 돼요 어떠한 미션을 할 때보다도 많이 떨렸어요 제발 제발 한 발이여라 제발 한발이여라 진짜 와 한 발 차이가 이렇게 컸구나 지금까지 8발 8발 707 총상 페널티는 0 발입니다 어어어 5분 안에는 나왔습니다 5분 안에 나왔어요 0발이면 0발이면 페널티가 없어요 동점이잖아 707 총상 페널티는 0발입니다 revolt 소 Sociology 두 부대의 총상 개수는 여덟 발로 갔습니다. 동점, 동점이네. 비켰네. 응. 여덟 발로 갔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가 있나? 두 부대의 총상 개수는 여덟 발로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뭐 갖고 따지죠? 연장전? 따라서 이번 작전의 승패는 정상회담장의 폭탄을 해제하는 데 소요된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대박! 와, 그걸! 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이거 까맣게 잊고 있었어. 20분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 까맣게 잊고 있었어, 지금. 네. 자, 시간 안에 끝났어. 다운, 다운. 차분하게 하면 돼. 오케이, 먼저. 사진 종료. 어! 어, 근데 두 팀 다 시간 안에 들어왔었잖아요, 일단. 그렇죠. 20분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더 빨리 들어왔냐 해요. 이야, 여기까지 가는군요. 생각보다 저희가 빠르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모르겠다. 진짜 이거 너무 한 끗 차이고 예측 불허했습니다. 먼저 707의 폭탄 해제 소요 시간은? 12분 40초입니다. 12분 40초면 엄청 빨리 한 거 아니에요? 12분 40초입니다. 승산이 있다. 뭔가 이겼을 것 같다. 그리고 그냥 이기고 싶다. HID의 폭탄 해제 소요 시간은? 과연? 12분 40초 안에만 들어왔으면 HID 승리. 12분 40초 넘어가면 707 승리. 10이냐, 13이냐. 제발. HID의 폭탄 해제 소요 시간은? 10분 35초로. 우와, 그러면. 10분 35초.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HID야? HID 우승. HID 우승. 10분 35초로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컴다운, 컴다운. 오케이. 이야. 오케이. 2분 5초 차이에요, 지금. 우와. 10분 35초로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HID 우승입니다.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우승하는구나. 진짜, 진짜. 진짜 내가 원하던 우승이 왔나. 꿈 아닌가. 안 믿겨져서. 진짜 이동규 대원 우승을 해버리네. 이번 시즌이 나왔어. 너무 길었어. 맹활약했어요, 정말. 강찰부대의 최종 우승 부대는. HID입니다. 진짜 한 발의 차. 우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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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우승 HID가 가져갑니다. conductor 부담을 합니다. 아, 멋지다. 강찰부대의 우승 부대 HID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일단 이 우승까지의 너무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또 이번 시즌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너무 고생해준 저희 팀원 선배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규 오는 마음이 남다를 겁니다. 모든 순간 개인의 사사로움 없이 진심을 다 임했습니다. 맞아요. 고야영 대원님. 기쁘고 후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현역 분들의 대우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부족한 팀장을 믿고 잘 따라준 저희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팀장의 위치는 저런 겁니다. 저희 부대에서 열심히 훈련한 대로 임했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너무 대단하시고 멋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돼요. 계속해서 하우스에 상은 Host Practition 사회에 나왔는데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곳입니다. 베일에 많이 쌓여있는 그런 부대이지만 저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멋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부대에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밀어! 정보사 화이팅! 우리는 전역자들이고 어딘가에서 더 고생하고 있을 현역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임무에 맞게 강한 부대이다. 보이는 그대로, 느끼시는 그대로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 아, HID 우승을 축하합니다. 아, 멋있다. 대박이다. 다음은 광철부대의 준우승부대. 707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진짜 아쉽겠다, 어떡해.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현역들의 퍼포먼스의 절반도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707 부대 명의를 위해서 함께해 준 팀원들에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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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반응을casting. 어 сообщ복하지feito요. 넘어 Abonne, 침착한 팀장이었는데 진짜 단단해 보였는데 처음 눈물을 봤네요 팀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힘들까 어 어떡해 진짜 멈추지 않나 보는데 저를 믿고 끝까지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침공실 현역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 어떡해 모두 다 제 탓인 것 같고 그냥 다 제 탓으로 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온 침공실 부대는 강한 부대입니다 저희 팀원도 모두 단단하고 완벽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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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응? 치공실 현역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시활부대 3는 승자와 패자 그리고 1등부터 순위는 매겨지지만 여기 있는 24인의 대원 모두 한때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원들입니다. 현역에 계신 분들은 더 훌륭하고 그 노고와 희생 헌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707은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존재하게 만들어준 제 21살 때 군대를 입대해서 32살 때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707은 지금의 황범석이 있게 만들어준 무대입니다. 젊음을 다 마친 거잖아요. 멋지다 진짜. 멋지다 진짜. 내 청춘이었다. 집이다. 집이다. 제가 힘들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억과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다. 파이팅! 아웃! 아웃! 707라는 이 부대의 명예를 걸고 나왔는데 우리 부대원들 어떻게 보냐. 저 부대는 생각에 벌써 놀았잖아. 어제 끝나고 이해하지 말고. 현역에 계신 707 부대원.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대단했죠 진짜. 제발 끝까지. 지금 제가 전역 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최공식 배꼽을 품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한 동 두 개 들 수 있지? 가자. 가자. 쉬지 마. 자 최공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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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눈물 빠져서 지금. 김동현 씨가. 저는 아까 홍범석 대원이 이제 21살부터 32살 때까지 군 생활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찌보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고. 맞아요. 누구나 가장 소중하게 정말 보내고 싶은 청춘이고. 그 순간인데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는 그 보면서 아 정말 피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대단한 사람. 그냥 그 순간 그걸 보면서. 그냥 저 어렸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 그냥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른 뭐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진로를 선택하지만. 이분들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청춘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너무 멋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한 특수부대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정말 든든합니다 정말.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철부대를 함께한 팀장들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비록 승자와 패자가 나왔지만. 모든 팀 부대원이 절대 부족하지 않았고. 모두 뛰어났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각자의 부대의 명예를 걸고. 순간순간 열심히 해왔던 우리 24인.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고. 강철부대를 통해서 이렇게 멋진 사나일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수호해주고 계신 현역분들께 진심과 존경심을 담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대단하다. 시즌 3의 최종 우승. 우승부대는 육군 첩보부대 HID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승은 HID가 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한 707도 우승팀 못지않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강의 특수부대 자리를 놓고 싸운 4개월간의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화요일 밤이 또 그리워질 것 같고 말이죠. 우리 저 마스터로 활약하신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최영재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시즌3에 참가한 모든 강철부대원들에게 고맙다고 해주고 싶고 그들이 청춘을 바쳤고 그리고 그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강철부대에 임해 줬던 그 마음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우리 마스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특수부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오늘 시즌3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차량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하여 병렛 강철부대 전후에 강철림픽을 시작합니다. 정수름대원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헤이! 푸셔 인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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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 헤이! 우승부대에게는 강철메달과 특별 보급품이 전달됩니다. 헤이! 헤이! 어떡кон 렛츠 고! 렛츠 고 위로! 오! 넘어졌어요! 진짜 1도 안 맞은다 2대2 CQB 윌 간다 윌 간다 윌 여기 오지마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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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하 então 다이 타임 너무 무서워요 이거 여러분 전쟁이 아니에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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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